자 3층으로 가보도록 하죠 어어 왠지 동서남북 있는거 보니까 미로 같은데 자 미친 엘프 야크맨 어..뭐..뭐야? 야크맨 야크맨은 사람을 봤어 하지만 분명한 환상이야 그래 야크맨은 환상을 봤어 그래 야크맨은 속았어 야크맨? 그게 너 이름이 엘프? 야크맨? 야크맨 톡톡톡 all the time he was still talkative 야크맨 once came with party all looking for treasure 야크맨 톡톡톡톡 all the time now all they are dead and only 야크맨 left lost lost lonely 야크맨 wait you speak illusions that speak 야크맨 야크맨을 따라가자 뭔가 알고 있을거 같애 자 나 못가냐 아 갈수있네 야크맨 야크맨이네 여기 야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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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레스토네이션 말고 어 치료를 좀 해주면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닌가? 어..레서 레서 레스토네이션 은 없는데? 잠시만 여기 있을지도 래스토네이션 래스토네이션 에서 아 이거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많지 어 완치를 써줘야 되네 나 모르나요 야크맨? 나 네로입니다 여기서는 여기는 와처스킵이요 레디언스의 스테폴 포탈로 뭔가를 고치려고 했대요 정신차게 해줘서 고마.. 정말로 고맙소 까딱했으면 이곳에서 영원히 헤매고 다닐뻔했소 이제 이곳에서 나간 후 내게 남겨준 뭐든지 나의 남의 삶으로 돌아가야겠군 이 위층은 아직 열려있소? 음 일단 이곳은 안전한 안전한 곳 같네요 이.. 여기 자체는 안전한 것 같아요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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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자의 일기 이게 다음층으로 가는 열쇠 같은데 세개 따다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층으로 가는 열쇠의 비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다 버리구요 읽어보죠 이 일지는 두꺼우며 다양한 기록으로 빡빡하다 빽빽하다 빽빽하다 그 서둠을 읽기 쉬운 엘퍼로써 미로의 함정이 작동되어 방금 전 이용했던 포탈로 다시 돌아갔을 때 원래 있던 곳으로 가지 않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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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는 태양을 향하여 도망친다 돌의 기둥이 가까워질 때까지 돌의 기둥이 가까워질 때까지 태양과 돌기둥 두개가 키워드인가 보네요 난 계속해서 나간다 시작했던 것처럼 그리고 악마의 말처럼 그는 남쪽으로 갈아가고 내게 말했다 약해지지 말고 달리라고 자 악마라는 것과 남쪽 남쪽으로 모든 면이 룬으로 둘러싸인 오벨리스크를 찾을 때까지 오벨리스크 지는 태양이 불타오르는 붉은 포옹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지는 태양이면 서쪽인데 그곳에 나는 추운 북방으로 도망쳤고 그 다음 북쪽이죠 나무 옆에 누웠다 나무가 있는 방까지 북쪽으로 가야된다는 소린가 보네요 그리고 북쪽으로 갔으면 나랑 자유롭게 북쪽으로 여전히 나를 북쪽으로 계속 가면 된다는 소린이 저기까지 가면 자 여기 이걸 따라가보죠 난 길을 알려주는 방 안에 있어 길을 알려주는 방 무슨 화살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뭐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야 뭐야 여기 나가는데잖아 아 여긴 나가는데였군요 아 여긴 나가는 데였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쯧... 어어... 투어 스킨 하나도... 좋아 한번 쉬죠 자, 작업을 하구요 자, 미로 안으로 들어가보죠 자, 방향을 알려주는... 어... 방안에 서있대요 그럼 방향이 여기겠죠? 동서남부 방향을 알려주는 방이죠? 자, 여기서... 동쪽으로 갈 때 돌기둥이 가까워질 때까지 동쪽 East 여기가 동쪽 어, 여기가 동쪽이네요 대통적으로 돌기둥... 돌기둥이 나왔어요 뭐야 뭐야 주문 시... 어, 여기 주문 실패가... 어, 잠깐만 주문 실패... 여기서는 주문이 안 통하나봐 어... 그럼 민스크밖에 밀릴 게 없는데? 잠깐만... 아... 돌아가면은... 그 방이 아니잖아? 아... 가성... 개선된 가속을... 아... 이런...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 방이 다르다가... 계속... 완전히 가려죠? 저는 생각해보니 제가... 그럼 예, 이런... 그 방이 다르다는... 정말... 그 방이 다르다고... 가야된다는건데 스톤스크린이 다 벗겨졌어 마법 보호가 다 벗겨졌어 미쳐버리겠구만 그러면 닌스크 밖에 미룰게 없는데 야 이것도 안되냐? 어 이펙트가 안된데 야 잠깐만 포션은 먹을 수 있겠지? 가속포션 하나 아 뭐 마법을 주무기도하는 미쳐로써는 정말 힘들다 어어 야 플러스 이 짜리도 야 미치겠네 플러스 이 짜리도 안되네 양동 estabras 야 야 야 가지 마 여기는 마법 지금 쓸 자리가 없어 민스트를 믿는 수 밖에 없어 어딨냐 어 됐네요 아 저 추절 어 됐네 아 여기서 이건 뭐지 바위 기둥에 있는 아래가 치게 되었다 내 마지막 손길로 나는 나를 그려싼 저 악의 저편에 내 가장 위대한 제사를 영원히 놓아두었다 음 일단 동쪽으로 계속 간다고 했으니까 동쪽으로 가자 여기에서 악마가 있다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면 음 너희들은 뭔가 필매하자 다른 상황에서 티나리의 감옥으로 들어온 살덩어리들인가 음 니 별만짜들에게선 블루드 위의 냄새가 나지 않는군 빨리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분노를 맛보리라 어 어 난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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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 이미지 투영하구요 음 음 음 음 음 Rab 음 보내주고 아니다 일단 아이언스킨부터 스톤스킨부터 얘네들한테 덤비러 올거 같으니까 얘부터 죽여야 돼요 매옥쓰면 아주 귀찮아지거든 자 귀여운 화면 얘네 두명한테 지금 붙었죠? 이거는 내 예상하고 맞아 조딕 이슬림 어서오세요 자 그렇다면 어 일단 얘는 마법자왕이 있는거 보니까 쉽게는 마법으로 못죽일거 같고 활로 죽여야됐죠 민스크가 열심히 때리고는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 너는 아비달 짐 이연타 어 너 왜 아 아비달 짐 얘네들 둘이 앞에서 버텨야 돼요 지금 오오 오오 잠깐x3 그아암 없어졌어 지금 게다가 심벌 기절이야 이엣 자 카운터스펠로 얘가 지금 뭐하고 있었더라 아무도 안하고 있었지 너 음 사그룹부터 보호를 써야되는데 아 사그룹부터 보호를 써야되는데 일단 커튜스 마비재고를 하죠 기절하면 마비재고로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없어졌는데 얘가 매옥을 걸거란 말이야 분명히 타겟팅은 아마 앞에 있는 애 둘 중 한 명이겠죠 그렇다면 그 전에 혼돈의 문명으로 서로 바로 앞에서 일단 해주고요 어호호호! 오! 야야야야! 풀렸어 벌써? 기절 됐어 아 진짜 벌써 스토드스킹 풀렸네 아 그러면 안되는데 야 일단 얘 붙어주고요 아 얘는 아직 안풀렸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풀렸어요 너는 그럼 빨리 스톤스킨 써주고 너는 얘 바로 죽여주고 너는 감속을 일단 써줘요 아 감속보다 어 이 녀석을 지금 마법을 계속 쏴자껴가지고 아 청계천광 그래 이거 데미지가 살벌하거든요 악마한텐 너는 에너지가 얼마 안나오는 애가 없지 아브달 짐으로 일단 가요 아 석트머스가 있는데 그래 너는 아 청계천광 일단 하고 누구 진실의 시야 가지는 애 없나 진실의 시야 그래 니가 진실의 시야를 써라 석트머스가 지금 숨어가지고 아마 메우 있을텐데 자 일단 스톤스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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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을 부산물리면서 오세요 아 얘 뭐야 또 오프 roleum Himself 스톤스킨으로 더쓰구요 얘를 죽여 얘를 그렇지 그렇지 얘를 죽여야돼 지금 아 또 또 또 마비 아 나 빨리 아이언스킨 빨리 아이언스킨 썼어? 못쓸거 같은데? 아이언스킨 썼어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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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건 내 시간이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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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자연스럽게 일단 홈 일단 사라지자 일단 실명을 만들어야 돼 애들 아 내가 지금 죽을거 같은데 일단은 빛이 죽여 아하하하하하 이게 힘들어요 환란에 걸리려나? 걸리면 대박인데 아아 죽겠다 마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아 나 어디서 저장을 해놨더라? 아 여기구나 여기서 동쪽이었죠 그리고 마법이 다 풀어지고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데 버스커 부르고 야 이거 이 자리도 안되면 뭐야 아저씨로 야 마법 안통한다 오케이 여기서 바로 그건데 이쪽으로 가는건데 여기서는 어 아 여기서 마법을 버프를 못 걸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음 음 찝찝 찝찝 자 다시 시작해보죠 일단 에픽 스페을 네 다 봉인 웬만한 봉인이니까 애들 많네? 되게 많았구나 아 아까 아닌데 일단 진실의 시나를 네가 쓰고 너는 이미지 쓰고 뭐 어 지지할 수 없어 일단 이걸 쓰자 마법 못쓰게 사일런스 너도 뒤에 오는 파멸을 먼저 써 아니다 그 아이언 스크림 먼저 써야돼 어쩔 수 없어 너는 뭐 소환하는데 있나? 없죠 사고로부터 보고 쓰고 아 아 화심 이때 넌 다음거는 무조건 귀여우는 파멸로 트레싱을 방해해야 돼 트레싱을 방해해야 돼 상급저저 걸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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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아허 혼란걸린거 아니야? 아허 나이씨 아 얘도 혼란걸렸어 혼란 세번걸렸어 다걸렸어 다걸렸어 야 어쩔수 없네 아허 아허 야 어쩔수가 없어요 지금 아허 전략을 좀 바꿔보죠 그냥 죽는게 나을거 같애 단체 투영을 쓰구요 이미지 투영쓰기 말고 사그로부터 못쓰고 너는 상급저저저쓰구요 너는 화신쓰고 아 얘가 문젠데 귀여운 파멸을 써야되는데 예 지금 얘의 AC로는 앞에 있어가지고 파멸을 쓰다가 죽어 그래서 어쩔수 없이 아이언 스킨을 강요받게 되거든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다 나도 스톤 스킨을 써야지 어쩔수가 없어 얘네 둘은 달려와서 무조건 때리거든 왜 속도가 느린게 아니야 일단 예 민스크를 화신을 써가지고 예 포탑을 두개 만든건 도대체 치고라도 내가 그걸 잘써야되 지금 빨리 써야되 그 집단투명어를 빨리 써야되 집단투명어 제발 집단투명어 시선시간은 어떻게되지? 이게 7이야 아 굉장히 웃기네 7이면은 대략 5초? 4초? 4.5초정도 되는데 4.5초정도 버틸 수가 없을거 같은데 일단 가보죠 다시 일단 가보죠 다시 다걸렸어 또 스스스스스스스스 2명 남고 다 2명 남고 다 야 저 한꺼번에 저렇게 걸면은 아 여기 지금 그 뭐야 마법을 쓸 수 없는 공간이라 마법을 쓸 수가 없는 공간이야 그래서 버프를 못 걸어 버프를 쫌 걸고 가면은 괜찮거든요 예 다 없어져 버프를 못 걸어 버프를 못 걸어 지금 버프를 못 걸어 지금 먹는 것도 다 없어지고 포션도 왜냐면 내가 내가 이런 고민 안하면 그 뭐냐면 내가 전사 파티였어봐 전사가 최소한 두명만 더 있었어봐 두명만 전사가 두명만 있었어도 이런 고민 안하지 하지만 민스크 혼자 전사긴 하지만 민스크가 앞에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에이싱은 안되구요 아 뭐 물론 데바 세명 부르면 끝나요 데바 세명 부르면 도망만 다녀도 데바가 쟤네들 다 싹쓸이 할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죠 일단 민스크 어 피통을 좀 채워주자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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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장하구요 야, 여기서부터 미리 다 해놔 왜냐면 대화하는 동안에도 시간에 가기 때문에 라운드가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거든요? 일단 첫 라운드를 여기서 해놔야돼 방어마법으로 싹 도배를 하죠 다행이네 이미지 쓰고 넌 아니다, 너는 민스크한테 개선된 가속을 걸어줘라 너는 상급조주 그대로 걸고 민스크는 당연히 화실 걸고요 넌, 아이언스킹인 일단 이건 방어받는거니까 이렇게 자, 순간 발동이니까 발동 됐어요 어? 시간 멈췄다 아아아아 안돼 라운드가 이어지지 않는구나 가래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어어ㅗ... 지금 막 떠나다 weights 짧은 Target 아니다, 필 associated dawn 벽쨍이 녀석아 이러는거 같은데 네. 예스, 잇샬 뷔 네임 됐나? 오케 내성굴림 하락이 됐는데 얘밖에 안됐네 그레이터 웨어풀 변해야되나? 아잇 일단 너는 어 너는 개선된 가속을 어 화신한테도 걸어줘 너는 데스스펠을 안통할거같은데 일단 평상된 투명화 평상된 투명 집단투명화 걸고 빨리 너는 빨리해라 민스크 앤드 부우 나는 일단 뭐 할게 없죠 이번 라운드를 썼으니까 6초동안 대략 1초정도가 지났으니까 5초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알아빠 옥케이 자 내가 혼란걸리고 아 썬드가 혼란 안걸린게 다행이다 아 근데 민스크 그건 혼란걸렸네 어우 얘네들 누워? 썬드랑 민스크 빼곤 다 걸렸어 얘네 둘 빼곤 다 걸렸어 내가 죽으면 안되는데 그레이터 웨홀프로 변하죠 아 아 그러면 안되는데 귀여운 판매를 써야되는데 어떻게든 자 이쪽으로 가서 귀여운 판매를 써 아니다 야 자연의 아름다움 오케이 아 나 봐 에너지 다는거 봐 안돼 나 죽을거 같애 와 민스크 정말 민스크가 대박이다 민스크가 순식간에 한 아마 하라운드만에 다 썰어먹었어 지금 두명을 다 썰어먹었어 와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은 희망이 있거든요 나 완치 나 완치시키고 오케이 오케이 왜? 야아아아아아아아 이 멍청한, 나야 ㅎㅎㅎㅎㅎㅎㅎ 이 멍청한 나야 야, 앞에서 완치시키려고 했는데 이 완치하고 있는 노벌 나를 치면, 어떡해 뭐야, 썬드를 치면 어떡해? 야, 일단, 썩쳐봤어, 죽여 아, 얘 자연의 아름다움 걸렸구나, 지금? 야 민스크 다 죽여 다 죽여 오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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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왔어요 선스크린 한 번 더 쓰고 아비랄 좀 쓰고요 야 너 치룡 없을 때가 아니다 지금 아 한라운드 버렸네 자 진실 시야 쓰고 오케이 야 잠만 이펙트가 안된다고? 계속 노이펙트가 뜨는데 민스크 겁나게 때리고 있는데 노이펙트가 계속 떴어 지금 이러면 아 이것도 안되는데 아 뭐야 이거 몇 화살 쏴야 되는거야? 삼화살이 내가 있나? 몇개 있던거 같긴 한데 삼화살 화살 에로우 80발 있네요 오케 삼화살부터 맞는군요 야 나머지는 피해하고 자 피해 피해해 오오케 뭐Co 민스크가 야 대박이야 대박 근데 민스크가 다 죽여져 뭐오오오 잠깐만 여기 한 장 있는거 아니야? 한 장 있네요 있을 줄 알았어 아 플러스 삼화살이네 오 플러스 삼화살이 많은게 아니라 아껴서 쓰긴 해야되는데 저장하구요 아 이제 이제 그 야 버프 걸려 버프 걸어 버프 걸어 버프 다 걸어놔 버프 다 걸어놔 아하 나이스 버프가 없으면 바보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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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죽은 실패의 영역이야 와 아하하 정말 나 내 파티에는 진짜 최악의 장소야 여기네 자 이프리트 부르자 다 벗겨졌어 스톤 스킨이고 뭐고 다 벗겨졌어 지금 또 피트엔드 피트엔드 야 공포까지 걸렸어 야 야 야 너 야 죽는다 죽는다 야 죽는다 죽는다 하하 아하 오오 정말 사라졌어 아예 잘못 변했어 그레이트 웨어프로 변해야죠 이 썬들을 이걸로 써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그래 야 야야 왜 혼자서 다 무슨 함정이라 함정은 저 아 답당이 미치겠네 그냥 아유 진짜 아 민스크는 또 광포화 걸리고 혼자서 야 나 치지마 민스크한테 죽었어 아 정말 나 혼자 다니고 싶다 아 여기가 이게 솔프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솔프라면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솔프라면 좋은 점이 되게 많아 신경쓸 필요가 없이 나만 신경쓰면 되는데 자 일단 리콜 한번 하죠 아 아 너 앞으로 가지 말고 아 여기 바로 앞에 함정 있네 너 또 앞으로 가지마 아 이거 뭐 어디 함정이 있다는거야 아니 함정이 어딨는거야 아니 함정이 어딨는거야 뒤로 가야겠구마 전략을 좀 바꿔야겠다 뒤로 가 뒤로 뒤로 가 이쪽으로 뒤로 가 뒤로 뒤로 구석탱이로 가 아니 함정이 계속 계속 활동해 함정이 함정이 자 그냥 공격해 아 뭐야 저건 또 아아 나 이모에 지 아니 아니 나는 또 왜 공포 걸리고 아주 난리를 차가 난리를 그치 아 더 큰 바닷스! 예예예 주석으로 도망가 이펠트가 없다고? 얘는 도대체 3화살로밖에 안받는거야? 죽어라 에드윈씨 아니 지 맘대로 뭔가 계속 걸리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어가 안된다 제어가 민스크 또 민스크 또 민스크 또 방파가 걸리는데 나 숨어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아 아 아 야 너 미스크 아 나이스 미치 미치 자 함정을 좀 찾아보자 함정을 계속 작동해 여기도 함정있겠지 여기도 함정있겠지 여기선 마법을 못쓰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해 음 이끄마다 하나씩 있는거 같은데 어 자 빨리 없어져라 가스 야 마법을 못쓰니까 미쳐버리겠다 나와 인마 있는거 다 알아 어? 여기 또 없어 저기만 없네 자 애들 살리죠 야 씨 리저렉션 차지 다 쓰겠다 몇번 남았냐? 세번 근데 아 맞다 에어리 죽으면 안되지 연애가 파탄나는데 아 그러면 에어리가 죽으면 안돼 아 그럼 이렇게 에어리가 죽으면 안돼 아 진짜 공포가 걸리면 그냥 죽는거야 야 일단 다 피해드려 구석 탱이로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함정이 저 함정이 공포 함정이야 자 자 블러스 3화살이 막 벗겨있지도 않는구만 아 애들은 죽어도 돼 죽던거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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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마법을 생각하지마 아 아 아 아 아 이따 화 그거부터 없애서 얘네 또 공포 걸려 가다가 아 위에 공포 함정이야 오케이 어어 잠깐 좋아! 에이.. 죽어 죽어 오케이 에어링만 안죽으면 되니까 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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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션 스텝 이건 아예 꺼내놔야겠구만 그냥 여기 뭐 마법을 못써가지고 아주 그냥 죽을 동안 살덕이네 원 데이 원 데이 기다려봐라 여기 분명 그 함정이 있어 여기 분명 그 함정이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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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을 다 제거하죠 아 여기 정말 싫다 이씨 마법을 못쓰니까 아주 그냥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여기 해제했지 여기 저장하구요 자 자 단서를 따라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악마 그러면 제발 마법이 실패하지 않는 곳이길 아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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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마법 여기는 그거야 아 아 여길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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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개선된 가속을 민스크한테 걸어주고 너 있지 어 개선된 가속을 민스크한테 걸어주고 너는 이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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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버스 다 썼냐 너 그럼 어쩔 수 없죠 음 상급저주로 애들의 내성을 낮추고 감정조정으로 애들 절망에 빠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너는 때려 썸들 앞으로 나가구요 이케 이케 안돼 아 민스크한테 갔어 둘 다 민스크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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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아 개선된 가속을 아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유포인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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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걸렸죠 이러면 검에 있는 어 현옥 어 현옥의 면역 랄레콜을 들어서 현옥을 면역시키고 일단 일단 아 화살도 바꿔줘야 되는구나 삼화살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현옥을 면역 어 오케이 모두 다 무효화가 됐어요 그리고나서 다시 활로 던져 때려 때려 오케이 끝났죠 현옥만 아니면 뭐 자 포타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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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아 아 마법을 쓸 수 있으니까 얼마 좋아 아 씨 아 마법 없이 못살아 씨 됐어요 저장 저장 한 번 더 하구요 남쪽으로 계속 가야겠죠 룬으로 둘러싸인 어 기둥들이 나올 때까지 이건 아니죠 남쪽 이번에도 마법이 마법을 쓸 수 있는 곳으로 도착해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나 저장을 했나? 어... 무슨 말인거죠? 블루드는 뭔가요? 난 이미 그 악마들 죽어버렸어 주면은 얘네들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은 거래하지 않겠다 하면은 무조건 싸우게 될테구요 싸우고싶.. 싸우고싶은데 어.. 버프 마법 없이 싸우는거는 사실 조금.. 무서워요 음.. 내가 지금 저장을 했나 안했나 모르겠다 넌 베로드의 마음이 있는거죠 어? 아.. 바로 안가네요 오케이 레벨업 서드 음.. 소드앤실드 스타일 클럽 스피어 다트 대거 대거 있나? 어 당검 리alling 잠시만.. 싱글.. 웹폼.. 아니야 싱글폰 기본 스타일이.. 더 좋지않나害.. 풍.. 아아아 싱글래폰가죠 아니다 소드와 실드가 가자 어차피 얘가 공격해도 뭐 데미지 많이 주지도 않고 에너지블레이드 오! 그래 너는 또 한 번 가자 소환이니까 어차피 아이안스킹 일단 사람으로 변해봐 그리고 아이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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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프를 좀 하고 그리고 가도록 하죠 자 사악으로부터고 아이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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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안스 Personen 아이안스킹 살쾌 이것은 바깥으로 상령의 아니라 bounty example 최근에 NET 어? 왜왜왜왜 왜왜왜왜 잠깐만 일단 공격을 하고 보oto 오케이 다 걸렸어요 지금 지금 자, 그레이터 웨어프로 변하고 질셋이야 써주고요 아니, 내가 너무 젊은데 어어어어어 야 너, 너 뭔데 고고고고 오우 자 아, 에너지가 없으니까 계속 그러는거구나 이건 뭐야 흠 자, 이것까지 주고요 마지막 하나가 나왔네요 저기도 아마 함정이 있을거 같은데 야, 그만해라 오우, 삼, 삼아서요 레드 암호 이 자리 자, 하나만 남았어요 룬으로 둘러싸인 데까지 남쪽으로 계속 가야돼 자, 여기네요 없지? 어, 여기 마법 쓸 수 있는데야 어, 저거 뭐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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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브레즈 야, 너 어디가냐 글라브레즈 물건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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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직접 공격을 안 알아보네요 소환해서 공격하는 애들 좋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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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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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는 태양이 불타오르는 붉은 폭으로 나를 끌어당니다 서쪽이죠 동서 그럼 이쪽이네요 자 이 서쪽으로 가면 대기와 에너지를 힘을 안고 어 여기 마법 실패인가? 마법 실패는 아닌데요? 마법을 하나 써볼까? 간단한걸로 어 잘 되네 방어 방어 음 한번에 할게 없네 공격 음 음 공격으로 바꿔야겠네요 이거랑 이거랑 마땅히 할게 없다 어 내가 하면 안되지 이거랑 야 너 앞으로 가고 그리고 너는 자 개선에 가서 민스카한테 써주고요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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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개선에 가서 썼는데 뭔가 이상한게 튀어나왔는데 다시 민스카한테 어 뭐야 와일드 써지 아아아아 여기 와일드 잠시만 마법을 쓰면 안되요 그냥 공격해 그냥 마법 쓰는 너만 뒤로 빠져있고 아 으악 어휴 자 포션을 좀 어 잠깐만요 구페리가 있는데? 구페리가 생겼는데? 네 일단 먹구 흠 흐엉 아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악 으윽 오케에 야 너 뒤로 가있어라 그냥 마법쓸까부터 어어 야 마법쓰지마 너 마법쓰지마 오케 뭐야 이거 따쿡따쿡거리는거 뭐지 배트렉스 다 팔것들이구요 완 스펠 스트라이킹 오 좋아 아 이거는 마법쓰맞게 못쓰나 그러네 그러네 음 음.. 3짜리부터는 그걸 못하나봐 기절.. 잠시 후.. 어..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하냐 어.. 어.. 지는 태양이 불길 불길가 포옹으로 날까.. 끌어다닌다 그곳에서 나는 충북방으로 도망쳤고 나무 옆에 누웠던 여기에서 북쪽으로 도망쳤다는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라는거죠? 여기 북쪽이니까 저장 한번 하구요 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올 것 같은데 나무 있는 곳? 아 나무 있는 곳 여기도 너 와일드 서지 있는 그런 데는 아니지? 내놔 보봐 캠비언 어 일단 자 음으로부터 보 데스나이트가 되니까 데모나이트 라드 왜 거기도 하냐 오오오오 자 여기는 마법 제휴로 되겠지 어 재수생가속 한번 쓸 수 있네요 오오오 마법 쓰면 안돼 마법 쓰면 안돼 마법 쓰면 안돼 마법 쓰면 안돼 너 너 너 또 도망가 있어 마법 쓰지마 너만 안쓰면 돼 애들 마법 쓰면 돼 됐어라 나를 누웠다 그러나 북쪽으로 갈수록 나는 자유롭기에 북쪽은 연이어주니 나를 부른다 그럼 북쪽으로 하면 더 가야된다 소리에요 여기서 한번 저장하구요 자 북쪽 어 여기 어디야 데몬 레이스 아하 내 수법에서 더해질 인간 무언가들이 더있군 노의 레이스 얘만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어 어 향상된 마법의 피 향상된 마법의 피는 몇가지야 플러스 5까지 와아 이 돌파 써야죠 돌파 쓰구요 아 아 내가 쓸까 아니 나는 너 너도 가서 아 나 돌파 써 어 함정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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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안 뚫렸어? 으아아아 안 뚫렸나 어? 잠만..왜 쟤 안되지? 돌파가.. 제대로 작동을 안하나? 아 원래.. 아 이..이 무기도 아냐? 야 언데들 오케이 어? 어? 5킬가 아닌데? 야 진실의 시야 어? 없어 투명한 탐지라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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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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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어디갔어? 아 나 썬드 진짜 이씨 돌 됐어 썬드 아..잠만 준비하고 와야겠네요 아..잠깐만 보자 아..잠깐만 보자 아..잠깐만 보자 음.. 이거부터 보고 뭐 그가 지 아..음으로부터 뭐.. 난타하면 안되지 음.. 이때부터 썬드한테 해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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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그리고 플러스 3 화살이 없거든요 이제 설마 플러스 4 화살도 있나? 없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돼 경격의 수가 살짝 모자르긴 하지만 와우 자 돌파로 오잠만 돌파 쓰다가 고맙습니다 뭐 예전의 방역이 좋아좋아좋아 내가 막고있고 일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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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것도 엄청 안좋네 가속가속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자 됐어요 나갔어 어디야 아 나 돌 됐어 아 돌아다니지 말자 돌아다니지 말자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있자 너만 아프고 나가고 나는 돌판만 한번 써주고 민스크는 민스크는 앞으로 나가고 하지마 하지마 움직이지마 근접전 근접전 하지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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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롤 있을텐데 제가 그거 쓰면 민스크는가 뭔가 신탁 허상 투명한 허상분신 상상된 그림자 문 아가 없네 신탁으로 안되네 징신재탄 진시재탄을 써야겠네 드чно 또 노이펙트라는데? 자 돌파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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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한 번 더 어 아 음울로부터 뭐 싼다한테 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 함정찾기 와 함정이 무서워 됐어요 힘들었지만 아 여기도 함정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도 있지 예 함정찾기 와아 함정찾기 정신을 지켜주세요 잘하네 유포인트 아이펀치 바틀 보어 여기도 함정찾기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없네 다행이네 이것도 마법관통 오 이거 되게 많이 주네 이것도 마법관통 흠 이건 뭐지 일찌 왠지 그 야크맨의 그 잃어버린 동료들의 일찌가 아닐까 싶은데 아닌가 아닐까 화이트 드래곤의 스케일 대장장이한테 가져가면 뭔가 또 만들어주겠죠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일재를 한번 읽어보죠 이 책 작은 책장은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일지로 칼소린 우트 위스탄경이라는 이름이 모험자일 것이다 책상들은 세월로 누렇게 변하는 시각도 있고 갈고리 발톱이 그 위를 걸어가서 찢어졌지만 다양한 단편들을 여전히 읽을 수 있다 칼소린경은 키베의 이 레벨에서 데몬과 데빌들을 뚫고 이 길을 길을 차는 위험 속에 마법이 죽은 땅이란 파란 방과 마법을 억지로 쓰는 땅이란 붉은 방에 되게 기록해 두었으며 광의의 홀을 재조립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칼소린경은 언급 중 한가지는 포탈들에 대한 것이다 그는 한번 들어갔던 포탈로 다시 들어갈 때 처음 왔던 것과 다른 방으로 나오는 것을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뚫고 지나가는 길을 찾는데 중요한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이전에는 그의 공경에 대한 비지리 기사단의 배반에 대하여 칼소린경의 전적인 혐오감이 지루하게 펼쳐져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50년 이상 되었.. 되었.. 는 만큼 특별하게 이상해 보인다? 음.. 버즉이라는 애의 배신 하나를 더 찾아야하는데 하나가 없네 얘가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북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요 자 잘해놨으니까 이쪽으로 가보자 다시 아아아아 아유 고생하셨다 . 아에서 whose 가야될 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가 머리를 쓰는 게임은 더 잘하지 꽤 재미있을 것 같고 얘를 굉장히 강하네 보네요 어? 얘네도 어디갔어? 히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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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켓 펄켓 에에스 가르든 1,2,3,4,5,6,7,7명이네 음... 일단... 일단은... 어... 한번 쉴까요? 쉬고... 음... 음... 음? 시체 이렇게 리그 어... 이렇게 해두고 일단... 싸울지 모르겠네 일단 인간도 볼라고 음... 음... 아니 지금 왜 해놓고 자... 잠깐만 하죠 읍 음... 어... 내 경험의 일부를 생명력의 일부를 걸겠어 나는 당신이 이곳 나가는 곳에 내기를 걸지 스펙트럴 브랜드와 소원의 두루마리 소원 마법 두루마리 음... 스펙트럴 브랜드 감속 오오오 승리? 와... 쓰... 겁나게 강해요 오우 내가 이겼어 스펙트럴 브랜드 스펙트럴 브랜드 한 번 하루에 한 번 유령이 칼날려서 이준신홍크는 스펙트럴 브랜드 4라운드만 싸우며 스펙트럴 브랜드 스펙트럴 브랜드 이거 이게 원래 뭐야? 둘이서 소원하면은 검을 두개 소원할 수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자 자 가구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스펙트럴 브랜드 스펙트럴 브랜드 어... 소원 마법 기만 어세신화를 셋 넷 다여섯 모자님 어서오세요 음.. 자 사법 터져라 이거랑 담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연스러워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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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Mortis, Carrey! CEO, DG, Petro! I'll hurt you if I have to! Feel the backhand of justice! I'll hurt you if I have to kill you! 여제! 잠깐만... 두번 다 이겨야되요! Yes, it shall be! So then, what do you say? Ready to play? 힘! 극도로 높은 카드하지만 힘의 상징은 혹은... 어어... 잠깐만... 오! 힘이 육돌네?! 위험한 게임이예요! 그리고... 이걸... 못푸나? 그레이터... 레스트워! 어? 그래도 안되는데? 저주해제...로 되나? 저주해제 스크롤이 있거든요? 저주해제... 저주제거... 이거 아이템에 걸린 저주밖에 안되지 않나? 어 되네요... 어우 된다 된다... 오케오케... 저주해제... 어우... 소원으로 말이예요... 절대 실패하면 안되지... 이런건... 쓱... 저장하구요... 저주해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주해제는... 저주해제는... 없던일이야 의심함없이 함정에 빠진거야 자 전투로 넣어? 얻을건도 얻었으니까 전투로 들어가야죠 일단 자 너는 버프한번 걸어주고 너는 여한테 쏘고 너는 개선된 가속을 민스크한테 걸어주고 민스크는 화살을 쏴 제끼고 아니 화신화신한번 하고 너는 네 당연하죠 이거밖에 더있나 얘는 자 가까이 가 너는 그걸쓰고 화산물을 쓰고 여기서 아름다워 자 진실의 시험 어 진실의 시험 어 진실의 시험 그거밖에 필요가 없다 그냥 귀여우는 파멸 끝난거라야지 한번더 잘 죽으시네 잘 죽으시네 잘 죽으시네 잘 죽으시네 잘 죽으시네 자 이제 정말 귀여운 파멸이 굉장히 무서운 준비라는게 보이죠 선한대만 없어 여러분 됐죠 누가 더 필요한 애가 없으니까 다들 다들 굉장히 다 좋은거 갖고 있을거 같은데 다 팔만한거에요 펭 하 헉 흑 헉 헉 헉 헉 챔임멜3사리 오우 삼 화살 이건 뭐지 컴포지트 롱무 지니 목소들 얘네들 목.. 얘네들 아 아까 그 지들끼리 싸운 때 나왔던 것들이구나 자 합사지겠지? 오케이 자 삼라만상 카드 저게 그 랜덤한 걸 그 일으켰는데 나중에 저거갖고 놀아보죠 일단 짠 난 뭐 이거 버리고 자 됐습니다 자 잠깐만 하구요 예스 네이처이 레디 야 레벨 금 엄청 빨리 하네 계속 하네 음 2레벨 주문 4레벨 주문이구나 자 죽음으로부터 그래 죽음으로부터 모를 몇개 2개 정도야 자 자 이렇게 해서 왓츠와 스킵 3층이었나? 3층 어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렸다 3층인데 자 끝나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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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